대중음악과 청년문화는 약 100년의 시대를 관통하는 대중음악 장르의 형성 배경과 하위문화 주체로서의 청년문화 담론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중음악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는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음악 장르가 생성된 배경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들어낸 청년 주체의 환경이 반영된 청년문화의 특징을 시기별 그리고 음악 장르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수업에서는 대중음악사에서 대표적인 장르로 꼽히는 재즈와 포크, 락, 힙합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음악 장르와 대표적인 뮤지션들을 통해서 역사적 하위문화로서의 청년문화를 문제의 소재로 삼으면서 각각의 세대정신을 생산적으로 독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중음악과 청년문화는 크게 두 가지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요, 이 수업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교차시킨 구성이라는 점에서 융복학적 학습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대중음악을 장르와 시기별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음악과 문화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공간이자 역사와 경제를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기술과 질의, 젠더와 세대의 문제들이 교차하는 사회적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융합적 광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중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밟아가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사유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대중음악은 하나의 장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과 시대정신 속에서 행사되는 상징적 위력, 그리고 교육과 계급에 의해 축적된 대중의 문화적 기호 등이 구체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체제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드웨어에서 콘텐츠웨어로 경제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 청년 문화에 대한 탐구는 세계사의 동시성을 이해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의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